안녕하세요. 워드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프로세싱 및 용어에서 그 두 번째 챕터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입니다. 제1과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써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어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요. 워드프로세서를 하나 실행시켜 놓고 실습을 통해서 기능과 그 용어를 익히는 것이 훨씬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확장자라든지 한글코드, 글꼴 구현 방식, 조판기능, 인쇄용지 등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음으로써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험에 대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섹션, 입력 및 저장 기능입니다. 첫 번째, 블록입니다. 우리가 저장 매체에 기록된 문서 파일을 열기하는 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저장 매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나 USB와 같은 그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열기하는 기능입니다. 블록이 파일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파일 순서에 따라서 소트할 수가 있고요. 탐색기 등 이런 대화 상자에서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 주면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 Word에서 작성한 워드 프로세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불러온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전용 속성으로 불러온 문서를 편집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 불러온 것은요,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장하기 기능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작업 중인 문서를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간의 파일 저장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의 일부분을 블럭으로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저장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저장할 때 암호를 지정해서 다른 사람의 열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암호를 모르면 불러오기가 안되니까 암호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편집 중인 문서를 미처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런 때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을 해주면 1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그런 저장 단위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서를 호출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원래 그 문서는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이름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서가 지워지지 않고요. 새로운 이름으로 두 번 저장이 되는 거죠. 작업 중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면 워드 프로세서에서 지정한 서식은 저장되지 않고 내용만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서에서는요. 글자에다가도 여러가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굵게 한다든지 기울은 꼴을 한다든지 이런 서식을 지정을 하는데 단순한 그냥 텍스트 파일로만 저장을 한다면 그런 서식은 저장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파일 이름과 확장자입니다. 자 파일 이름이라고 한다면 문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확장자는요. 파일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 뒤에 점, 점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이 되고요. 사용자가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hw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word다 그러면은 docs 이렇게 문서 작성 프로그램마다 다른 확장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앞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왼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파일명이라고 하죠. 이 파일명은 문서의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여기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다라고 한다면 com, exe, ba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입력을 하고 곧바로 엔터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는 그런 파일들을 실행 파일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관련 파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bmp, pcx, gif, jpg 또는 png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관련 파일이 있고요. arj 많이 쓰고 있습니다. zip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관련 파일 wav, mid, mp3 그리고 이제 백업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bak이고요. wbk, bkg 이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문서가 어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워졌거나 분실했거나 파손됐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보관용 파일을 백업 파일이다라고 합니다. 일반 텍스트만 들어있는 것들은요. txt, doc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문서에서는 html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시간이나 특정 분마다 자동 저장할 수 있는 asf, asv라는 확장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부사에서 만든 전자문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pdf 있고요. 그리고 이제 rtf라고 해서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어떤 문서 포맷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문서 호환을 위해서 만든 그런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자와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보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력 장치 중에 하나가 키보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보드의 개수 따라서 103키라든지 106키라든지 이렇게 키의 개수가 있고요. 그 기능이 있는데 function키 그러면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하나의 키에다 묶어놨습니다. 이게 f1에서부터 f12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키다. 그럼 도움말 이런 것들을 function키, 기능키다라고 합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조합키인데요. 이것은 자기 혼자 쓸 수 없고 항상 다른 키하고 같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자, 키보드에 보면은 ctrl, shift, alt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항상 다른 키하고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ctrl, c 그러면은 복사하기라는 조합키가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토글키. 하나의 키로 두가지 기능을 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키죠. insert라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누르면 삽입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수정상태가 됩니다. 밀려서 쓰는 걸 삽입상태라고 하고요. 지우면서 쓰는 걸 수정상태라고 합니다. 그 키가 insert키입니다. 한번 누르면 삽입, 수정, on, off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키가 이제 caps lock, 대소문자를 구별해주는 키, number lock 해서 숫자하고 방향이 들어가는 키, scroll lock이라고 해서요. 화면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끔 설정해주는 게 scroll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설정해주고 해제하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영키가 있죠. 한글과 영문으로 전환하는 키, 이런 것들을 toggle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키라고 해서 단축키라고도 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합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C, 그러면 복사하기, 이런 바로가기 키예요. 자주 쓰는 그런 이런 바로가기 키는 외워주면 워드프로세서 작성할 때 굉장히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키가 있죠. 컨트롤-V, 자르기, 컨트롤-X, 오려두기라고도 하죠. 다시 지운 걸 다시 살리겠다. 컨트롤-Z,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ESC는 이제 명령어를 취소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는 줄 바꿀 때, 백스페이스는 왼쪽 문자 지울 때, 스페이스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서트 키로 삽입과 수정 상태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삽입 상태일 때는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공백이 막 삽입이 돼요. 수정 상태일 때는 커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삭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키지만, 이것들을 글자로 표현해서 문자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능키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딜리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거를 지우는 거야, 글자를. 왼쪽 거 지우는 건 백스페이스, 오른쪽 거 지우는 건 딜리트.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스크린이 있고,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 있는데,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 클립보드라고 하면 임시 기억장치입니다. 저장하는 키고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이다. 그러면 현재 활성된 창, 창을 윈도우 환경에서는 여러 개 열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열어놨다면, 현재 작업 중인 창이 만약에 이 세 번째 창이다. 이것만 캡처하겠다 할 때는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 되고요. 이 세 개를 전체 캡처하겠다 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창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보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코드입니다. 우리가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 코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형 세 가지가 있는데, 완성형을 다른 말로 KS1001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1987년이라고 해서 연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키 있습니다. KS1001, 1992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는 KS1005-1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나타내 줄 때요. 유니코드 한 다음에 괄호 열고, KS1005-1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완성형은 글자 자체가 미리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걸 완성형 코드라고 해서 이거는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인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표시를 해 줍니다. 한글은 메모리도 이제 두 배로 차지가 되는 거죠.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면 16비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한글은 이만큼 2350자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자는 이만큼 특수문자, 사용자 정의문자, 미지정문자에서 이렇게 미리 완성이 되어 있는 글자체입니다. 정보 교환할 때도 충돌이 없고요. 한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 공간 많이 차지하겠죠.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합형 같은 경우는요. 초성, 중성, 종성이 그걸 이용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글이다라고 했을 때는 초성은 한이, 히읗이죠. 이게 초성. 그 다음에 아, 이게 중성. 그 다음에 니은, 이게 종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읗과 아와 니은을 합쳐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걸 조합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완성형보다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초성, 중성, 조합, 아, 종성 이런 걸 합쳐서 글자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도 영문이나 숫자는 8비트를 차지하고요.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한글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교환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코드가 있는데요. 완성형 코드하고 조합형 코드를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형 한글 11172자에다가 한글 자모 240자 이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건 모두 다 다 2바이트 식이에요. 한글, 한자, 영문, 공백 다 2바이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소프트웨어 이것들도 한글로 하기 쉽고요. 한글을 모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완성형과 조합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문자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고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다 유닛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형과 조합형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보 처리용이나 정보 교환용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 유닛코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입력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키보드를 통해서 많은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또 이제 문제를 풀어놨을 땐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글자판 일단은 문자 입력할 때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문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빠르게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2벌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받침에 상관없이 그냥 글자를 풀어서 씁니다. 한글이다 그러면은 히읏, 아, 니은, 기역, 으, 니은 이런 식으로 그냥 초성, 중성, 중성으로 그냥 풀어서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는 2벌식을 쓰고 있고요. 쌍자음이라든지 복모음 쌍시오, 쌍디귿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 할 때 예 이런 것들은 복모음이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은 쉬프트 이용해주면 되겠고 3벌식 키보드를 쓸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을 이제 구분해서 아예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벌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한영키 이용하면 되겠고요. 대수문자 할 때는 캡슐하기나 쉬프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쉬프트 이용하면 반대로 소문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영변화는요. 워드프로세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영키 또는 쉬프트 스페이스바 또는 오른쪽 알트키 이런 거 이용해서 한글과 영문을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한자의 음을 알 경우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한자라는 글자를 내가 읽을 수 있느냐 그럴 경우는 한글로 한자 쓴 다음에 음절이, 음절 변환해 주면 돼요. 또는 한글자씩 변환하는 건 음절 변환이고요. 한자 이렇게 단어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한자라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땐 모를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수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외자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자 입력이라고 한다면 미리 코드 테이블이 있어요. 약속된 값이 있습니다. 코드 값이 있고 한자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한자를 읽을 수 없으니까 테이블에 있는 모양을 보고 입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 스트로크 입력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글 두 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가지씩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을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한자 단어는요 직접 사전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일부문이라든지 전체를 블록 지정해서 한꺼번에 한자로 또는 한글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한자를 다시 한글로 변환할 때는 한자라는 키를 다시 한 번 눌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한자의 음을 알 경우겠죠. 한글자씩 이렇게 한 쓰고 나서 한자키 눌러서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단어죠. 한자라고 내가 한글로 쓴 다음에 한자키 이용해서 단어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없는 문자 그런 거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문자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성형 한글코드의 워드프로세서에서는요. 그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수문자는 이제 뭐 1바이트 또는 2바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수문자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완성형 한글코드 방식의 특수문자표에서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특수문자가 많은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러한 특수문자표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 차트, 그리기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워드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력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글, 한자, 특수문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양을 좀 더 내서 표시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표, 차트, 그리기 기능입니다. 표는 어떤 복잡한 내용이라든지 수치자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의 형식으로 그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입력하기도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 그리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형태의 표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 그리기를 통해서요. 마우스를 연필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표를 만든 다음에 다양한 서식, 여기다 뭐 그림자를 준다든지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표에서 같은 행이나 열을 두 개 이상의 셀을 열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죠. 지워서 하나의 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표 안에 새로운 표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입력된 문자를 표로 전환하거나 표를 문자로 하거나 이렇게 표를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문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표가 지워지고 글씨만 이렇게 보이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표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어떤 여기 수치 데이터예요. 10, 20 이런 수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의 합 30 이렇게 구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거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값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능이 있는데요. 차트는 데이터를 이제 좀 더 확인하기 쉽게 그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그래프 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표에서 보통 차트로 만듭니다. 실기할 때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실기할 때는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서 차트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차트로 만듭니다. 2차원 차트도 있고요. XY값만 있으면 2차원 차트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XYZ까지 값이 있으면 3차원 차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형이라든지 도넛 차트는요. 계열. 이 Y축을 일반적으로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Y데이터를 하나만 쓴다.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삽입 및 그래픽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삽입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픽 파일이라든지 스캐닝한 그런 파일들을 문서에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 이런 것들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Shift 눌러주면 원은 원인데 반듯한 원이 나와요. 정원이라고 하죠.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반듯한 사각형이 나오려면 Shift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눌러주면 이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의 중심 원일 경우는 이렇게 원이다. 이 가운데서부터 그려준다는 뜻이에요. 아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도형의 중심에서부터 어 정사각형이나 정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기능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린 다음에 글의 앞뒤 그 다음에 좌우 상화 이렇게 회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쉬프트 눌러서 여러가지 그런 도형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컨트롤 눌러주면 이런 도형을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칙처리라고 있어요. 제가 입력을 할 때 문서에 행의 처음 어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올 수 없는 문자나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행의 처음에 올 수 없다. 행두 금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의 마지막에 올 수 없다. 행 말 금칙. 못 오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행두 금칙 문자에 올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면서 행두에 여기 있는 문자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호를 찾아내면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 올 수 없는 거니까 점이라, 컴마 이런 거는 올 수 없겠죠. 점 같은 경우는 문장이 끝났을 때 하는 기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올 수 없잖아요. 컴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닫는 커테이션인데 홀다운 표, 쌍다운 표인데 이거는 닫을 때 하는 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닫을 때 하는 기호들은 행두에 올 수 없고 열때 오는 기호들은 행 말에 올 수 없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통 전화번호 많이 쓰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온다라는 얘기는 전화번호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이 전화기 모양은 행 말 금칙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구가 있습니다. 어떤 자주 사용하는 문장, 도형 이런 것들을 준말, 약어로 등록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는 글자를 등록을 시켜놓고요. 무라는 글자를 쓰고 나서 어떤 키를 딱 눌러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무라는 글자는 약어, 준말이 되는 겁니다. 꼭 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등록시킨 그 문자를 입력을 하고 나서 키를 눌렀을 때 풀 네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용구라고 합니다. 여러 개 등록시켜놓고 사용해주면 문서 작성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하이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세계인이나 사전처럼 어떤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막 보다가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 날씨라는 글자를 딱 클릭을 했을 때 그 날씨와 관련된 문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 도움말에서도 이 하이퍼 텍스트 기능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웹페이지 사용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